It's gonna be alright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장암, 장암행 열차입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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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신중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출입문을 닫습니다. 출입문을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출입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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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이... 출입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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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종합운동장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을 닫겠습니다. 내리실 문을 닫겠습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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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